가지님 히히 갓 아니? 거역할 수 없다 죽으면 다시 하면 된다 골픽 못 참아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어 죽는거 아님 어? 자 1층에 반피되는 쓰레기 캐릭터 시즌 1호 대단원 시즌 1호 대단원 헐 이것이 케이슬 더스다 케이슬 더스는 카드 제거를 한다 이것이 케이슬 더스다 뒤지면 다시 한다 그것이 케이슬 더스다 뒤지면 다시 한다 발화 발화는 찍지 않는다 그것이 케이슬 더스다 그놈의 발화 일단 타격을 지운다 그것이 케이슬 더스니까 일단 타격을 지운다 진화를 못 먹어도 된다 진화를 못 먹어도 된다 진화를 못 먹어도 된다 한국식 슬더스를 한국식 슬더스를 내 돈 고개 자식이 그래도 고개 주네 흠 흠 이엔금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벤전 준건 좋은데 지금은 벤전이 필요한게 아닌데 뭐 그래도 언젠간 필요한 카드니까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됐다 이제 쓸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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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강력은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버퍼시랑 12분의 쓰레기 게임 아주 훌륭하다 아 어잡 응 찬상하실거야 와 아씨 근접 먹으니까 나오네 아씨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뭐지 아 진짜 괸전 룸피는 동계약이 아니라 확실히 과학이 맞다 라이언스 어떻게 해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 거자생겜 와 흠 망겜 이거 억가야 진짜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지금은 넣으면 방해되는데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죠 뭐 나왔다 반사 과학 과학 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너놈의 이벤트는 안 먹는다 선택책 없어 괸전 줄까 근데 괸전을 쓰면 없어지니까 예비 예비 뽑아야 대단원 쓸 수 있는데 예비 뽑아야 예비 뽑아야 아아아아아아아 휴 아까 쉐 꼴날 뻔했네 정말 끔찍합니다 인공물 포션을 끝까지 아낀 건 이놈들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가 없네요 하지만 필요가 없네요 아아아아 물음표 갈까 상점을 갈까 상점 가도 돈 없는데 네 물음표 두개 보자 attractions 예비군 예비군 강하다 나이스 성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타일의 하루 예비 강원은 별로 안 급할 것 같네요 아닌가 급한가 해안장 씩 줄어드는거 봐 어접 아들받다주 검은 별밖에 없다 헤리타나 둘 셋 상섭 하나 가다가 추락 한번 하고 아니? 예예예 예비 다리 부러댐 찬스 아니? 아씨 기고 들어다가 잘못 눌렀어 미스 안사 신경 뜬 거 미쳤네 이러면 이제 예비가 아니? 쓰레기 게임 피단병 ande 왠전 피단병 됐네 가방 뜬거 너무 좋고 피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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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피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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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트 갈까 가야겠지 피단병 님아 담배 좀 사실 엘리트에 가도 별거 없긴 한데 검은 별을 먹은거 아까우니까 가야겠다 욱먹 진짜 쓰레기만 준다 보인 보인 하하우 하하우 이야해님 3개월 오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개월 쪼개낸 가면 유물 왜케 맛없음 파트가 맛있으니까 괜찮나??? 골팡이 튀지 않음 well 보통 이러면 그 복조기에게 승사는 없었다 하지만 보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 상대방 빡치게 하기 보중한 것 같다 만나면 고운 친구 뭐지? 대단원 대단원 일후 무검도 여기 주고 싶네 무검은 이제 수리검 있을 때 특수한 경우 수리검 가지 표창 특수한 경우 같잖아 대단원 특수한 경우 두장 제거 나왔을 때 두장 변화 나왔을 때 아니 그냥 언제나 Always 레이즈 걍 모든 모든 날은 특수하다 퇴업장치 아니 포인트 도박 백대빵인데 아니 아니지 도박이 아니지 오토 육을 개맞없다 진짜 육을 개맞없다 진짜 본부 Before 최악 육을 표창 아하하하 아니 쓰잘떼기 없는 것만 예비는 강화 안하고 싶은데 됐다 강화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태 이상 5개 이거 그냥 맞으면서 잡아야겠네 뭐 방어를 못하진 않겠지만 귀찮아용 반사 무지개 반사 신경 무의식성으로 백을 돌리고 있는다 연골 손실 백 돌리는 거 약간 기계적으로 한 안쪽으로 . 잘더라. 수고하다 심장. 난 처음내가 그리 실시받은 않았어. 고기 냠냠 와 3,500점이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올여름 험탑을 강타할 전미가 울었다 박스오피스 1위